박선생님의 수요상담소 반갑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수요상담소 여섯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이걸로 시간을 마련했는데 상담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게 6평 관련된 상담글인데 사실 선생님이 6평 총평을 수요상담소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6평은 좀 쉬웠어요 작년 6평보다는 조금 어려웠는데 수능보다는 당연히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기출 문제를 좀 꼼꼼히 푼 친구들이 좀 강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왜냐하면 기출선지가 그대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이 해설강에 다 찍어놨는데 해설집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선지에 해당하는 것들은 계속 틀렸다 그럼 기출을 다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막막할 텐데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일단은 평권권 위주로 먼저 보셔도 되고요 뭐 선생님 해설강의도 올라와 있고 기출평 강의도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혼자 공부하기 힘들면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기출을 뭐 저 두 번 봤어요 세 번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답만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출의 본질적 의미를 갖다가 잘 알고 있는가 그거 좀 생각을 많이 해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뭐 특이한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볼게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시험 보고 나서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거죠 그죠 6평 보고 나니까 애들이 거의 그로기 상태가 됐더라고요 이게 상태가 근데 지금 시점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실 이 시기에 내가 이걸 갖다가 얼마나 잘 복귀를 하고 이걸 갖다가 잘 만들어 가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요 그래서 한 친구가 지금 상담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휴기에 대하여 자문을 얻고자 Q&A를 남깁니다 먼저 질문을 남기기에 앞서 보다 나은 진단을 위해서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수생이고 23년도 수능 지구과학은 3등급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사설이나 교육청 모의고사들을 보면 하나 내지 두 개를 틀립니다 그 한두 개는 세부적인 개념을 묻는 질문이기에 지역적이라 할 수 있는 개념들 위주로 틀리는 것 같습니다 주제를 모르고 개념을 가려서 암기 이해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구과학은 고2 내신 때부터 시작하여 매일 꾸준히 했던 것은 아니지만 개념과 지식체계를 쌓아왔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은 강의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종종 모의고사를 보면 터무니없는 점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핵심적인 질문은 실수에 대한 것입니다 시험이 끝난 직후 다시 풀어보면 절대 모르는 개념과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시험장에서 올바른 논리구조로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볼 때에는 시험장에서 이걸 왜 골랐을까 의문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모의고사와 개인학습을 하다 보니 실수 시험장에서 하자가 있는 논리구조와 실력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모호성이 짙어지는 것 같아 길게 질문을 남깁니다 결론적으로 시험장에서 실수가 아닌 알고 있으면서 순간적인 판단 오류 올바른 정합 판단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될까요? 이런 친구들 진짜 많습니다 여기 뭐 출신도 넣어놨는데 PS Q&A 명확성을 높이고자 제가 제시한 방법은 속발음으로 선지의 부사격 조사나 대소비교를 강조해 읽는다 이건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사소한 것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조교님의 경험 등을 이용하여 성의껏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일단은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친구가 근데 이게 상황 판단이 되게 잘 돼 있거든 우리가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뭐가 있냐면 자기 객관화야 근데 이 친구는 자기 객관화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알겠죠? 우리가 자기 객관화라는 건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 생각에는 거의 다 왔어요 이 친구는 많이 좋아졌거든 그리고 많이 좋아지려고 하는 상태인데 그 경계선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친구들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실 때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일단 첫 번째 이걸 해야 돼 내가 요즘에 학생들에게 추천한 방법이 만약에 내가 시험을 봤어 이 프로세스를 얘기할게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잖아? 그러면 이제 검토를 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아마 내 생각에 검토를 해도 안 보였을 거야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이제 추천하는 방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 친구는 아마 1페이지나 2페이지 이런 데서 많이 틀릴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느냐 한 번에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시험장 가서 안 보이거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1, 2페이지를 얘기해 검토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한 번에 맞추는 연습을 하는데 이거는 쉬운 문항 내가 쉬운 문항이라고 하는 건 개념을 묻는 문항이야 개념 문항을 위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 EBS 문제라든가 아니면 학평문제 모아놓은 거 기출문제 이런 거 있잖아 풀 때 한 번에 맞추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상관없어요 시간을 재서하셔도 좋고 안 재서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반복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딱 맞추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건을 처음에 다 끌어낸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다르게 읽고 반대로 읽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매번 얘기하는 게 실수노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뭐 한 3, 4번 얘기했습니다 실수노트를 계속 작성을 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얘기한 거 보니까 대소비교 판단하는 거 있잖아 뭐뭐 보다 이거 이걸 갖다 계속 실수를 한단 말이야 그럼 실수노트에다가 계속 적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세요 아 내가 한 번 틀렸어 두 번 틀렸어 세 번 틀렸어 말을 정착 쓰면서 몇 번씩 틀렸는지 보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아 이건 대소비교 판단을 제대로 하겠다 그래서 한 10문제면 10문제 20문제면 20문제 잡아가지고 매일 연습 한번 해보세요 10문제 정도면 부담스럽지 않을 겁니다 시간도 한 10분에서 15분 잡으셔도 됩니다 잡아가지고 그냥 매일 한 번에 맞추는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거 하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내가 똑바로 읽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전 연습으로 들어가면 또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거야 분명히 왜냐하면 이게 실전 시험에서 뭐가 문제냐면 전 문항을 한꺼번에 보는 거기 때문에 내 개념이 완벽하게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바로 이거를 갖다가 떠올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잖아 처음 떠오른 생각 되게 중요하다고 자 이걸 정리를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문제를 갖다가 봤을 때 이 생각이 떠올렸을까 그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사고의 흐름이 잘못된 게 보일 거 아니야 본인이 그러면 그거 하시고 다시 바로 개념 반복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틀렸다면 처음 떠오른 생각이 잘못된 거거든 그럼 그게 왜 내 프로세스가 잘못됐는지 이유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념을 반복하시면서 그 논리 구조를 다시 다짐는 거야 근데 이거 이 친구한테 좀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한 3, 4주 걸릴 겁니다 못해도 이거 이거 빨리 안 돼 얘들아 아 내가 이거는 임상실험? 그러니까 우리 N수생들이랑 많이 해봤단 말이야 내가 이거를 근데 이거 빨리 안 돼 그러니까 좀 느긋한 마음을 갖고 천천히 고쳐간다고 차분하게 가져야 돼요 아마 그리고 이 친구는 성격이 좀 급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이런 친구들이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빨리 빨리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아직 수능이 아니잖아 지금 며칠 남았냐면 여기 보세요 D-162 162일이나 남았단 말이야 우리가 이 정도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충분히 여러분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실수를 고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선생님도 꽤 많아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실수는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실수의 스태프가 좀 다를 수 있어 우리 개념이 그게 오독해서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 수학은 근데 우리는 오독해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읽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잘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선생님 조교 친구 지금은 그 친구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군대 가서 그 친구가 한 번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 이 친구가 결국은 고대 갔거든요 고대 갔으니까 잘한 거지 지구과학은 다 맞았어요 수능 때 근데 이 친구가 3월 학평을 시험을 봤는데 재수생이었어 3월에 시험을 봤는데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16점을 맞았어요 근데 이 친구도 아주 훌륭한 게 자기 객관화가 되게 잘 되는 친구였던 거야 그래서 비슷한 고민을 나한테 얘기했어 그래서 문제를 지금처럼 얘기한 것처럼 한 줄 한 줄 쪼개면서 글을 읽는 습관을 갖다 가진 거야 사실 지구과학 문제는 길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한 줄 한 줄 쪼개서 읽는다고 하더라도 오래 걸리지 않아 그러니까 처음에 딱 한 번에 맞힌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너희들이 그러면서 글을 갖다가 천천히 읽으면서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는 거야 아무리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런 룰을 정하시라고 아마 될 겁니다 이거는 천천히 하시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채화를 시키는 거야 머릿속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고 혹시 틀리는 거 나오면 땡큐야 나는 항상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뭔가를 틀렸다라는 건 진짜 고마운 거야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치? 이런 친구들도 있어 문제 푸는데 안 틀려 되게 잘 풀어 그러다 수능 때 틀리는 거야 그러면 진짜 골치 아파지거든 갑자기 당황한단 말이야 문제가 안 풀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갖다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틀리면 땡큐야 오케이? 근데 안 틀리게 한번 해봐야지 그게 이제 목표니까 난도 높은 문제는 오히려 잘 안 틀려 이런 친구들은 검토를 잘하거든 그런 거는 왜? 신경 쓰이니까 아 이게 분명히 고난도일 거야 이거 알아 근데 틀리는 문제들은 이게 고난도인지 아닌지 이것도 판단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내가 고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많이 틀리는 걸 고난도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틀리면 고난도인 거야 애들아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런 거예요 막 선생님 이번에 뭐 6평 문제에서 15번인 킬러였어요 뭐 11번인 킬러였어요 허블 법칙 뭐 특이한 계산이 나왔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쭉 풀다가 7번을 내가 틀렸어 예를 들어 그럼 이건 나한테 킬러인 거야 애들아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문제들 구조가 복잡한 문제들을 푸는 건 당연히 연습을 해야지 근데 내가 틀리면 킬러라고 그냥 그러니까 내가 안 틀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를 다 맞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이 친구는 굉장히 중요하다 알겠지? 그러니까 되게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아질 거야 학생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겠니? 내가 1년에 뭐 재수생들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현장에서 학생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인강에서 만나는 학생들도 그렇고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 보시면은 아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통계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이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늡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노트 작성하는 거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건 한 페이지에 다 써도 돼 내 행동강령인 거야 그리고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쭉 읽어보고 아 이러면 안 되겠어 하고 다시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성적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했어 그리고 고민도 많이 했고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은 문제를 풀 때 꾸준히 이렇게 많이 푸시는 연습도 하시고 공부는 어차피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무조건 늡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도 컨텐츠 자체가 나도 이제 내가 나온 컨텐츠도 기출도 있고 코어도 있고 모의고사도 있는데 그런 것들 갖다가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번 6평에서 킬러가 별로 없었어요 선생님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뭐가 킬러인지 진짜 킬러를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진짜 킬러를 대비하시려면 따로 그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뭐 코어도 킬러 특강이고 뒤에 이제 엔제도 킬러 주제 특강도 나갈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갖다가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친구는 엔젤은 선생님들 거 다 괜찮아요 모든 선생님들 괜찮으니까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해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좋아진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또 고민 있는 친구들은 또 글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열심히 읽어가지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평 번호로 고생들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앞으로 또 더 좋은 수업 모습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